네, 첫 장마수 선수입니다. 여러분을 다 아시는 그 사람을 잊었지만 국민 가수 박범 선생님 모셔서 엄지손가락 두 곡 청해 듣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도 글씨 모델 선배로 일으키기 지대해 주신 분이나 친밀해 주신 분이 정말 일으키가 좀 좋아가지고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부르겠습니다. 앞자분 제 돈을 부르겠습니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snap 아아아 플래도 오오오오오 설 India 별곳만 없기에 이미고 있겠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나 둘 셋 아, 나 시원한 것 같은데 이 까마하게 이 까마하게 이 까마하게 死ぬの間の消えず 疲れを追いけず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